왜요? 왜요? 어떤 게임인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댓글끼리 싸우자 아 진짜? 왜왜왜 댓글끼리 싸우다니 뭔소리야 사람하고는 대화를 못하네 오케이 여기에 이름 어 뭐야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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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부대 볼 수 있나요? 러시안 울렛입니다 아 러시안 울렛 공백 공백 왜 건너뛰기를 해야돼 어하하하하하 이거 제가 이겼죠? 러시안 울렛 아니 왜 딜러 빵 그렇지 봤죠? 예 러시안 울렛이요 어허 그렇구만 어 어 오케이 어허 이런거는 초반에 넣지 너희 넣진 않을거야 그치 이거 잡고 아 애매해 첫판에는 건너뛰기 해야돼 그 다음에 아악 오오 첫판에 나오네 응 해보자 어어 뭐야 나한테 기회조차 주지않고 당신은 운이 좋았습니다 죽었는데 뭐가 운이 좋아 오케이 이제 이제 실탄 아 실탄 3개인데 왜 안하셨대 아 그렇구나 바보였네 고시나리 바보였잖아 오케이 이제부터 제대로 합니다 이제 러시안 울렛에 대한 제대한 이제 제대로 된 룰을 알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제 고시나리에 잘하시는 것만 보시게 될 겁니다 아오케오케 아니 시청자분 어 오케이 회색이 공포탄 아 회색이 공포탄 아 아 회색이 공포탄이구나 아 아 빨간색이 실탄이고 오케이 좋았어 일단 건너뛰어 첫판에는 절대 나올 리가 없어 어 어 어 잠깐만 어 어 잠깐만 잠깐만 그치 없지 건너뛰어도 되지 오케이 이제 죽었어 내가 먼저 시작할 거다 끝났어 너 알았어 알았어 아 잠깐만 잠깐만 오 깜짝이야 자 사건 자 훌륭한 티비하수단 나가라 죽어어어어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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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새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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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 아 예 이따가 하죠 예 아 젠자 아 다시 다시 아, 안되겠어 아, 안되겠어 잠깐만 나 이거 오기, 오기로라도 이겨야겠어, 한 번 다시 시도 죽어, 이번엔 진짜 깨도록 하겠습니다 깨고 다른 게임 몇과 그러니까, 운이 들을 게 없네요, 네 정상, 응 일단 기다려봐요 아, 뭔 소리예요 갈 거예요, 이번 판 이기면 갈 거예요, 저 다른 게임 갈 거예요, 다른 게임 아, 진짜 아니, 아까는 실탄 세계여가지고 내가 회피를 했는데 그게 실수가 돼서 그런 거라고 하면 지금은 내가 먼저 싸는데 그게 아, 싸주진 않았어 멀티가 돼요? 입에, 좀 있다가, 좀 있다가 볼수날 이것 좀 이기고 멀티로 한번 여러분들이랑 같이 해볼까? 어차피 골신앙이 이길거 아냐 얘가 너무나 흉측하게 생겨서 그런거야 어.. 따로 얘 넣진 않는데 건너뛰어 그쵸 그 다음에 딜러! 죽여! 빰! 야악!! 흐헤헤플헤헤헤헤헤헤 흐헤헤헤헤헤헤헤 맞죠? 원래 이게 내 실력이라고 넌 죽었어 임마 너 끝났어 자.. 아 오케 곰배 이거는 무조건 쏴야죠 네 무조건 쏴야죠 죽었어 야 훌륭한 대화수단 딜러! 팩 어! 잠깐만 어! 잠깐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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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악! 잠깐만 또 지겠는데? 잠깐잠깐잠깐잠깐잠깐잠깐 딜러 그래! 싸버려! 죽여! 없애! 그렇지! 어 되게 아프네 아싸! 구스나리 윈! 이겼다! 이겼잖아요! 이제 2단계에요 여러분! 아! 제가 이거 끝판 깨고! 어! 오! 라이프가 4개에요! 아주 어렵다는 뜻이죠! 아! 러시아노래 재밌네요! 각각 2개의 아이템 더 많은 아이템 훌륭한 대화수단이구만 자! 톱! 사건 2배의 피해를 줍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아아아아 그리고 뭐 어떻게 하는건데 아니 옮겨져야지 아까 어떻게 옮겨... 아! 이렇게 옮기는거구나! 아하! 어허!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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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았어! 자! 이런거는 자! 이거를 건너뛰기를 해야됩니다! 첫판부터 때리진 않거든 절대 죽... 어! 뭐야? 첫판부터? 제가 역전하는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역전하는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어허! 어!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잠깐만! 잠깐만! 어허!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뭐야! 뭔데! 뭔데! 나 쏘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죽었어! 뭐야! 이건! 이건 뭐야! 그치! 건너뛰어야지! 봐봐! 아니 나는! 아! 이제 7탄 다 쌌잖아! 그리보니까! 이제 공포탄나! 공포탄밖에 안남았잖아! 아아! 그래요? 이 수가 언제 풀려! 2탄 이상인데?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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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직 아이템 안썼다! 나 아직 아이템 안썼다! 나 아직 아이템 안썼다! 죽었다! 너는! 역전하는 모습 보여드립니다! 오케이! 죽었어! 이제! 오케이! 렛츠고! 프로필 바꾸셨어요? 좋죠! 프로필 멋지죠? 좋았어! 가자! 죽었어! 죽었어! 일로와! 일로와! 싸! 죽여! 없애! 꽝! 짠! 크흐헤헿! 헤헤헤헤헤헤헤 둘다! 오케이! 좋았어! 끝났어! 이제! 봤쩌! 이게 바로 곧스나리의 진정한 실력 이거 다시 샷건 아까 두.. 뭐야? 또! 또? 그래! 해봐라! 아이템은 충분히 쓰겠다! 이건데 매우 흥미롭습니다! 뭔 소리야! 오, 뭐야. 와! 이겼어요. 봤죠? 골씨나리! 완전 잘해. 물론 이거 내가 한 건 아니지만 오케이, 좋았어. 봤죠? 골씨나리가 이렇게 잘한다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잘 러시한 룰렛을 보여드린 겁니다. 아, 이제 볼씨네요. 볼씨 깨고, 바로 다른 게임과 노력하겠습니다. 끝났어요. 울씨나리! 울씨나리! 자!,, 음. 오케, 오케, 알았어요. 오! 이건 또 뭐야? 이건 뭔데? 뭔데? 뭔데 이거는? 이건 뭐야?! 각각 네 개의 아이템. 오케이. 좋았어. 자 좋은거 이건 뭐야 샷건을 꽂습니다 마지막 폭탄에서 라운드 아 아 체력 2되면 차가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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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에 현재 라운드 확인 한번 써보자 아하 오케이 좋았어 지금 비었구나 건너뛰어 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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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건너뛰지 그러면은 두번째는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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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템 쓰는거 깜빡했는데 딜러 그래 못먹어두고 빡 Nyah 아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헗 아 진짜요 이제 얘가 쏫 매우 흥미롭습니다 쏘겠지 오 턴을 건너뛰었다 뭐야 나는 왜 자동인데 아 뭐야 아 나는 휴값도 안나와 끝났다 일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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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확실하다 두배 달겠네 아 아 죽었어 인제 아니 잠깐만 잠깐만 아 안돼 아직 아직 아 잠깐만 이거 때문에 아 잠깐만 고스파테기 고스파테기 스파게티라뇨 좋았어 이건 뭐야 돋보기 오케이 오케이 라이브면 이딴 뜻이죠 죽었어 죽었어 죽어 그 다음에 이건 뭐야 샷건을 꽂습니다 마지막 포탄에서 라운드 종료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잘 가라 잘 가라 잘 가라 빵 이걸로 너랑 나랑은 동점이 되는구만 응 일단 쏴야지 샷건 쏟 뭐야 어 사과다 뭔데 이게 라이브 라운드 오케이 라이브라운드 응 아 그래요 그러면 돋보기랑 같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좋았어 됐고 아 아 아 아 오늘 걸어볼까 아니 지금 얘 수갑 4개나 있어 그래 못 먹어도 고 빡 빡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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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없어 아까 라이브탄 쐈으니까 없어 나는 이제 공포탄 공포탄 밖에 없잖아 내가 딱 아는데 뭐 아냐 아 아니 왔어 아 고포탄이 몇 아 라이브탄이 두개였나 네 딜러야 힘내라니 고스나리한테 힘내야죠 아 이런 아 진짜 됐다 그러니까요 아 이제 위험하잖아 아 못 먹어도 고 해 아 뭐야 잠깐만 나 톱날 쐈는데 잠깐만 잠깐만 아아 톱날 쐈는데 아 그래 못 먹어도 고다 죽어어 죽어어 아 아 아 정의는 심리한다 아이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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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라운드 아니 아이엠 그라운드가 아니지 그 뭐지 아이엠 어 저스티스 그치 어 정의가 죽었다니 정의는 심리했어요 심리한 정의는 정의입니다 아니 잠깐만 아 이게 진짜 내 돈이었으면 경기가 끝났습니다 이것도 오늘 쇼츠감이 나오겠군요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감사 아유 감사감사 베리베리 땡큐 감사 나중에 우리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멀티? 멀티? 여러분들을 죽이기 싫은데 해봐요? 진짜? 이거 어떻게 해 멀티 나 여러분들 별로 죽이고 싶지 않은데 네 기다려봐요 추천하기 전에 좀 기다려봐요 아 나 여러분들이랑 죽이기 싫다고요 할 거예요 걱정 마세요 해피드 할 거고 다 할 거예요 오늘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렸다가 이게 여기가 그 딜 그거 하는 거구나 아 그거 그거랑 똑같네 저랑 붙으실 분도 오세요 브레이킹 포인트 많이 들어봤는데 같이 하고 싶어요 어 같이 하세요 같이 하셔도 돼요 친구 추가하셔도 되고요 라리고스 친초하시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엄지님 일로와요 엄지님 일로와요 자 여기 있어요 일로와봐요 엄지님 일로와봐요 절대 죽이고 싶어서 그런건 아니고요 네 제가 이겨드리겠습니다 일로와봐요 빨리 가자 아 엄지님 죄송해요 제가 어쩔 수 없이 보내버리게 됐네요 아이디 나리고스 혹시 그 관리자분 계시면 저기 한번 알려주게요 어 실탄에다가 그냥 일반 고포타이 다 줬을 때 오케이 나 나리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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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 잠깐만 자 이거 친초하시면 됩니다 시작하시죠 엄지님 오오오올 오올 죽인다는거 같은데 에헤헤헤헤헤헤헤헤 골씨낼리한테 어림도 없는 소리죠 자아 볼까? 어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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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지님 잘가라 죄송합니다 엄지님 이봐 NO! 잠깐 왜 나 잠깐 잠깐만 아니 이거 와 잠깐만 와 잠깐만 잠깐만 아니 아니 잠깐 아니 이거 해석이 달랐어 해석이 해석이 잠깐만 아니 잠깐만 아아 해석 해석 아 아 해석이 이상했다고 아 아 아 아 그래요? 아니 해석이 이상했다고 아 아 나만 지금 최대한 거 아니야 지금 뭐 거 아니야 하세요 아 진짜 오케이 어 아 어아! 와! 흐흐흐흐 흐흐흐, 뭐야, 야... 이게 뭐야? 먹어보자 어차피 끝난게잌 기타! 죽어! 어? 잠깐만! 잠깐만요 선생님 엄지, 엄지 선생님? 네 좋았어 사과있고 적어있고 수갑있고 좋았어 친추했어요 바로 싱락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도 하고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구요 자 엄지님은 저 아까 실탄 몇단인지 못봤어 친추하느냐고 아 젠장 실탄 몇단이었어요 실탄 두개 오케이 아 아니 왜 저거 너라고 하면 당연히 엄지님이지 아 와 너 와 내 야 톱신거 나한테 싸가지고 두방당했어 와 자동번역 그것만 끄면 다 끄는거 아니었어요? 아 아 실팔 실탄한봐 오케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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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라는거 알기 때문에 이제 모르지 에헤이 안되지 설마 실탄이겠어? 빰 아 뭐야 왜 왜 왜 왜 잠깐만 잠깐 선생님 선생님 엄지님 엄지님 설마 끝내겠어? 끝내겠어? 끝내지마 아악 다 나 잘하고 퍼펙트를 죽었어 아 제노님 고아 안녕하세요 하하하하 나 퍼펙트 야 다음 누구에요 다음 누구야 이제 알았어 아니 내가 대가 내가 아니었어 아니 이거는 내가 실수를 했어 쉽네 제가 실수만 안했어도 충분히 엄지님은 어 기본으로 이겼어요 아시겠어요? 일로와요 다음 누구야 그 다음 나랑 할 사람 누구야 금강린 떠 일로와 금강린 떠요 일로와 아 금강린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없애 드리겠습니다 아 규토리버님 그 다음에 해드리겠습니다 아락씨 입에 핥테니까 조용히 조용히 아직까지 유튜브 구독 안 놓으시면 구독 한번씩 눌러주세요 오우 아하 이거는 자 ..운 운에 따라야돼 이거는 나는 확신이 있거든? 난 이건 확신이 있어 해가지고 받죠? 어!! 손ive 기이 덮고기 안 죽죠 여행 안 Chick 제가 아직까지 선방입니다 일단은 에너지 하나 채우고요 나 에너지 무적이야? 해서 쏠까 말까 일단 모르는 상황에서는 기타 너 이거 내가 쓰고 당할 수 안녕하세요 기타 죽어어어 봐봐요 원래 이게 내 실력이라고 내가 해석을 잘못했을 뿐이야 아 끝났네요 뭐 고스나리아가 기본으로 이기는 거죠 아이고 하나 드셨지만 이미 고스나리아 앞에서는 안 죽어요 안 죽어 빵 그리고 왜 내 턴이 안와 왜 턴이 두번이야 에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그렇죠 훌륭한 대화수다 오 좋은거 다 나왔어 오케이 좋았어요 일단은 뭐 금강님 오호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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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아 금강님 죄송합니다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원래 이게 선빵 피싱이라고 네 선빵으로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젠장 좋았어 선빵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굿 아 이렇게 턴을 이렇게 넘겨버리면은 그렇구나 그 다음에 두번째는 어 이거 재밌다 잘가라 금강님 빵 오오 잠깐 오잠깐 소재님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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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톱 쐈어 톱 쐈어 아 젠장 아 젠장 어 어 실탄 뺐네 실탄 뺐어 실탄 뺐어 실탄 뺐 실탄 다음에 곰포탄이지 곰포탄이에요 걱정하지마세요 아악 실탄 다음에 실탄이었다고 한다 아 젠장 아까 실탄이 몇개였더라 실탄 하나 버렸고 내가 실탄 하나 쌌고 일단은 자 실탄 하나 더 남은거 아닌가 그렇지 후 제가 이겼는데요 이거 제가 이겼네 딱 봐도 제가 이겼는데요 아 이거 죄송합니다 네 일단 제가 이겼습니다 수갑이 있구요 상황이 있구요 돋보기 있구요 톱 그렇지 다 남았어 끝났어 이거는 이거는 고스나리에게 아주 유리한 실탄이 3개 공백이 2개 빙고 3개 오케이 확인 실탄이 3개입니다 어 재밌는데 어허허 에너지부터 충전시켜야죠 고스내리 무적이었다구 오호 도박을 하시겠다 도박을 아 안나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걱정 안해도 되요 헤헤헤헤헤 헤헤헤헤 헤헤헤헤헤 헤헤헤헤헤 헤헤헤헤 헤헤헤 스킵 하시고 지금 지금 실탄이 3개 남았으니까 이건 뭐 제가 이겼죠 지는게임에서 지는게임에서 상대가 되질 않아 지는게임에서 고시나리가 능지 빼면 시체인데 다음에는 무조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아 이겼다 자 잘가라 아아아 빠아 후우 후우 흐흐흐흐 흐흐흐흫 자 한발 나갔구요 그리고 자동스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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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구요 샵 여기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있습니다 원래 바로 나옵니다 빵 그렇죠 아직 한발 남았다 아직 한발 남았어요 아직 한발 남았어요 아직 한발 더 남았다 우와 잠깐만 잠깐만 아 수업은 이것도 그냥 넘어가는구나 돋보기가 두개가 있어 일단은 고시나리는 죽지 않아요 이건 제가 이겼기 때문에 안죽죠 아니 뭐 때려도 되요 괜찮아요 한대 정도야 뭐 그렇죠 괜찮아요 에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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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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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된거야 어떻게 된거야 어떻게 된거야 승부가 나지 않은데 끝났는데 자기의 뭐야 Bian구 맞아 내가 이 다 이겼는데 어디 갔어요 튕겼어요 파랑 기프토블루님 맞으 ... 맞으시죠 맞다오시면 하고 가겠습니다 어 실탄이 네개네 곰벡이 두개고 이거 실탄 이용 가능성이 남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 싸야 돼요 도박이라니요 자 안죽죠 안죽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여기서 쓰는게 아까워 그 다음에 기타 바로 빡 바코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겼습니다 어떡해 오 봤어 그리고 쏘면은 무조건 좋겠지 또네요 빵! 이건 제가 봤죠 아! 뭐야 하지만 고추지날이 절대 죽지 않아요 아... 이런 거는 어차피 실탄이 아직 두 마디 더 남았고 곰백이라 저기 그게 남았거든 그러면 에너지부터 이제 여유롭게 하나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이걸로 해서 그냥 바로 쏴주시면 됩니다 빡! 워우! 아 절대 시청자분들을 일부러 죽이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 아직 한 발 남았다 아직 한 발 남았어요 두 개 다 드셔도 돼요 괜찮아요 어차피 고추지날이 이기는 거는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끝났습니다 네 저분은 이제 박호님은 사과가 하나도 없고 나는 사과가 하나가 있고 돋보기 아껴야돼 안 나가 안 나가 괜찮아 안 나가 걱정할 필요 없어 아직 실탄 한 발 남았거든? 실탄 내가 제가 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종 빡! 야호우! 이겁니다 이게 바로 전략 이게 바로 브레인 아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실력입니다 아까전에 내가 룰을 몰랐을 뿐이에요 좋았어 적당히 써주겠어 고정 가봐 안 두고 왔어 어 실탄이 한 발 밖에 없잖아 이런 실탄이 한발밖에 없죠 아이템을 적당히 써야되는데 안죽죠 실탄 한발이 나한테 나올 리가 없어 그 다음에 일단은 이거 하나 빼고 검은콩이 고아 안녕하세요 자 하나 빼고 그렇죠 추당 공백 빼고 이거는 자 이거는 자 나한테 쏴 봐 안쌔져 안쌔져 설마 아 아 진짜 아 이거 까진다고? 잠깐만 실탄 하나였는데 나한테 까진다고? 잠깐만 아 네 안녕하세요 아우 이제 실탄 없잖아 아 아 바보 아 아 아 아 괜히 여유부였어 오케이 좋았어 끝났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골씨나리 네페셜 회원하지 못하면 도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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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픈겁니다 오호 안나오죠 이제 딸깍 오호 모든 아이템 다 쓰겠다 써봐요 예 안돼 빠아 탁 어 이게 맞다고? 아 젠장 지금 세발 두발 남았잖아 자 이건 넘기겠죠 설마 이것도 실탄이겠어 오우 실탄이겠어 설마 오우 잠깐 실탄이야? 잠깐만 선생님 선생님 잠깐만 선생님 선생님 방송각 방송각 지켜주십쇼 네 방송각을 지켜주십쇼 방송각입니다 잠깐만 그러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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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잠깐만 이대로 끝난다고? 이대로 끝날 수 없어 좋았어 그래 사과 하나 먹자 그 다음에 수갑 채워 그 다음에 돋보기 써 젠장 자 나한테 써 그렇지 그 다음에 나한테 와 그래 그 다음에 분명히 이거야 톱 쏴야돼 근데 이거 하나 남았거든 에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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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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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사과 좀 나와줘 사과 안되 사과 사과 그렇지 하나 나왔고 에헤이 이광경님 구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곧순의 방침 오신걸 좀 환영합니다 아아 어 군배기 5개고 실탄이 2개네요 어 좋았어 군배기 뺐고 뭔소리에요 군배기 빼고 그렇지 그 다음에 군배기 하나 더 빼고 됐어 그 다음에 어 이거 해주면서 이게 바로 능지고스라는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능지고스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능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잘가라 빵 그리고 아직 수갑 채워져있습니다 수갑 채워져있어요 수갑 채워져있어요 수갑 채워져있어요 어 잠깐만 잠깐만 수갑 끝났어? 어 잠깐만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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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피는 너무하잖아 선생님 선생님 풀피는 너무하잖아 잠깐만 풀피 너무하잖아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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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말 듣고있어요? 풀피는 너무하잖아 풀피 너무하잖아 잠깐만 아 어차피 이번판에 죽지 않아 왜냐면은 한발밖에 안남았거든 안죽어 안죽죠 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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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잠깐만 실탄이 하나 남은거잖아 그럼 이거 쓰면 되지 실탄이 하나 남은거니까 바로 쓰면 끝나죠 어 잠깐만 실탄 어 잠깐만 뭐야 공포탄이 남았던거야? 아 젠장 망했다 그치 형 하나 나왔다 어 저기는 사과가 없다 일났다 잠깐만 잠깐만 선생님 자 이거 방송이에요 예 방송 각 지켜주셔야 됩니다 공백이 두개지요 그러니까 설마 진짜 설마 빵 아이 젠장 원래 조사하고 그리고 쏘는 건데요 확실히 죽이겠다는 마음 잘 전했습니다 와 이렇게 확실히 죽인다고? 야아 방송을 모르시네 박호님 어 방송을 모르시니 이게 재밌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아악 진장 아아 내가 아까 판단 오류를 했어 아 이런 다음 누굽니까 다음 누구야 뭐가 재밌어요 나 돈도 못 벌었는데 GG 아 뭐 이제 기본이죠 저기 엄지님은 이제 제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룰을 몰랐을 때 저 룰을 알았을 때 저 다 다릅니다 그 다음 다음 와 여긴 붙고 있잖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야 좀만 더하고 재밌네 좀만 더 좀만 더하고 좀만 더하고 굉장히 재밌네 아니 잠깐만 이상하잖아 이거 게임이 실탄 다 나와라 그래 실탄 다 나와 에이헤이 이건 세발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쵸 아 진짜요? 실탄 뽑아져라 실탄 뽑혀라 아니네 우와 잠깐만 잠깐만 소식님 입값 채우겠지 나한테 아니네 아 아아 안돼 아아아아아악 와아 저한테 이제 너무 많아 이제 실탄이 하나 왔기 때문에 그냥 바로 쏩니다 죽어 빰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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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아직까진 괜찮아요 이제 자 아이템 주시고 톱 수갑 아 수갑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음 좋았어 아 아 상대편이죠 어떻게 할까 어 실탄을 뽑아냈네요 실탄 또 뽑아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써야될거는 공포탄 그 다음에 써야될건 공포탄 그 다음 거꾸나하한테 써야될건 고프탄 앙 빤 빤 야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실탄이었다고 한다 哪 자 일단 아이템을 비워야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Media 그 다음에 분명히 공포타니까 그치 오케이 됐어 톱을 한 다음에 수갑 채우고 쏴아아 이게 바로 지능 뭐 어? 어? 아니 공포탄이 하나 더 있었어? 잠깐만 죽습니다 죽어요 빵 죄송합니다 곧씨나니가 너무 잘하죠 왜 공포탄이 하나 더 있을지 몰랐어 이제 아이템 받고 그치 돋보기 하나 나오고 톱 나와야 돼 톱 톱 톱 톱 하나만 그래 그것도 괜찮다 톱 오 실탄이 네개에요 우와 오 에너지부터 채우시겠다 이제 에너지 채울게 없죠 오호 이 턴이 내가 턴이었어야 됐어 이제 이거 실탄 아니죠 공포탄 공포탄 공포탄입니다 공포탄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악 실탄이었다고 한다 진장 아니 돋보기가 없었잖아 안 움직여요 왜요 왜 안 움직여요 왜 안 움직여요 안 죽죠 꽝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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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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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게임 끝나지 않았어요 네 나 그렇지 사과를 먹을 수 의미가 있겠나면 죽어 빵 아직 휴갑이 채워져 있죠 휴갑만 얘기해 쩌는데 어차피 어차피 지금 실탄밖에 안 남았잖아 빵 오 뭐야 아 공포탄 있었어 빨리 죽으시거라녀 안죽어요 공시난의 불멸이에요 안죽어요 안죽어요 안죽죠 안죽죠 에헤헤헤헤헤헤헤 이제 실탄밖에 안 남은 이 상황 한 대 더 때리고 빵! 자 역전식 예 역전식 보여드리겠습니다 역전식 사과 사과 좀 나와 사과 사과 제발 사과 사과! 돋보기만 나오지 말고 아아아아 진짜 와 실탄 4개다 뭔소리에요 잘난첩병이라뇨 원래 이런거에요 일단은 돋보기가 많기 때문에 오케이 죽어라! 빵! 어 이 사과 없죠 저분도 톱도 없고 오환 좋았어 아직 내가 이길수 있는 확率 있어 아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네 오호 곰보탄나 내가 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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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치 곰보탄나가 남쩌 4 으 으 어허 일단 한대는 때리겠다는 재미인거 같은데 이번판하고 끝낼게요 이번판하고 끝내면 되나오 이번에도 뭘 할깨오 일단 한대 맞겠지 뭐 오오오 곰포탄이었죠 아 이런 지겠는데 잠깐만 뭐야 뭐야 잠깐 톱이 있었어? 끝났네 끝났어요 젠장 골스네리의 패배로 끝났습니다 아아아아아아 예 디콧서버 있어요 디콧서버 링크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규칙 한번 읽어주시고요 자 다른게임 가겠습니다